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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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버버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17 희귀난치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함께 함께 걷자 인천 페스타 저희가 이렇게 초대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작년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또 한번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저희가 다음 곡으로 피아노맨이라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화사하죠? 와우 그러네요 송도가 저의 마음을 송.. 아 인천 인천이요 죄송합니다 네 네 휘인아 네 송도가 저의 송도리치의 마음을 뺏어갔네요 가보죠 와우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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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준비 되셨습니다 렛츠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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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